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·경북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섯 번째 교환근무를 진행했습니다. 지난 27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은 경북도청으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시청으로 출근해 양시도의 내년도 역점시책을 보고받은 뒤 대구·경북 상생을 논의했으며 내년도 대구·경북 관광회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권 시장은 교환근무를 통해 내년 초에는 대구·경북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가 결정되는 만큼 시와 도는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신공항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편 취임 이후 다섯 번째 진행된 시도국 과장급 교환근무는 이번이 마지막으로 문화관광이나 청년정책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.